올 한해 누구보다 바짝바짝 빛났던 아이돌 그룹 샤이니 안녕하세요 빈안의 샤이니입니다 까까나온 듯 철중한 외모를 자랑하는 혼남 그룹 샤이니 이들의 첫인상은 어땠을까? 처음에는 5명이 개성이 너무 뚜렷했고 성격도 정말 독특했기 때문에 서로 정말 독특한 친구들이 낭땡이 넘친다고 생각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를 봤을 때 키가 가장 처음에 독특했어요 키가 처음에는 조금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따뜻하고 정말 좋은 춤입니다 각자의 개성만큼 달랐던 첫인상의 추억 하지만 같은 꿈을 향해 뭉친 이들 서로 연습해 나가면서 성격도 맞춰나가고 숙소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맞춰갔던 것 같아요 이제 무엇보다 친구 이상으로 가족처럼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해낸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컨텐츠 바라링 밴드 피난의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콘 연기콘